조선 궁중미사, 집현전 학사 권채의 이중성을 드러낸 노비덕금 살인사건 세종 9년 8월 당대 최고의 문장가이자 쟁쟁한 사대부가 여종을 학대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범인은 뜻밖의 세종의 총애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문장이 출중하여 일가를 이룬 집현전 응교 권채였습니다.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8월 24일 기묘 두 번째 기사, 1427년명 선덕 2년, 집현전 응교 권채를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다. 형주에서 개하기를, 집현전 응교 권채는 일찍이 그 여종 덕금을 처부러 삼았는데 여종이 병든 조모를 문안하고자 하여 휴가를 청하여 얻지 못하였는데도 몰래 가슴으로 권채의 아내 정씨가 권채에게 호소하기를 덕금이 다른 남자와 간통하고자 하여 도망해 갔습니다 하니 원채가 여종의 머리털을 자르고 매질하고는 왼쪽 발에 고랑을 채워서 방 속에 가두어두고 정씨가 칼을 갈아서 그 머리를 배려고 견주니 여종 높이란 자가 말하기를 만약 이를 못 뺀다면 여러 사람이 반드시 함께 알게 될 것이니 고통을 주어 저절로 죽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씨가 그 말대로 음식을 줄이고 휘박하여 수개월 동안 침학하였으니 그의 잔인함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원컨덕 원채의 집첩을 회수하고 그 아내와 함께 모두 잡아와서 국문하여 징계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윤화했는데 세종은 보고를 받고 정령 참혹하도다를 연발하며 개탄했는데 더욱 경악할 일은 이를 죄라 여기지 않는 권채 부인의 태도였습니다. 무비가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주인이 이를 내로 다스리는 것은 그 시대에 보통 있는 일이었지만 권채 일가의 포악하고 잔인한 행위는 실로 주변 사람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권채의 여종학대 사건은 조선시대의 신분제도로 인한 것으로 조선시대의 노비는 관노와 산호로 구별되는데 관노는 관하에 소속되어 허드레니를 하는데 면천을 받아야 상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상민이 양민이 되려면 의과나 역과 같은 잡과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드물게 나라에 공을 세우거나 공신이 되면 신분이 상승했습니다. 산호는 양반이나 토우들의 집에서 허드레니를 하는 종들로 사사로이 사고팔기도 하는데 주인들의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산호들 중에는 종종 주인에게 학대를 받아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산호가 주인과 관음을 하거나 주인을 때리면 삼강오륜을 어긴 범죄인 강상대로 가장 무서운 형을 선고받아 종들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주인을 고발하지 못했습니다. 권채일가의 여종학대 사건은 퇴청을 하던 형조판서 노한이 우연하게 노복으로 보이는 한 사내가 지게에 무슨 물건을 쥐고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느 날 노한은 형조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초원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지게를 쥐고 가다 벽재 소리에 놀라 황급히 귀를 비키는 허름한 옷차림에 천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게 위에는 가만히로 둘둘만 이상한 물건이 놓여 있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앙상하게 마른 다리가 가만히 밖으로 비어져 나온 것이 영락없는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멈춰라. 저자가 지고 있는 것이 사람이 아니냐. 날이 과연 그러하옵니다. 시신인지 아닌지 살펴보고 오라. 노한이 영을 내리자 집사가 수원들을 데리고 달려가서 가만히에 둘둘 말려있는 물체를 살폈는데 가만히 속에서는 뜻밖에도 한 여인이 뼈가 드러날 정도로 비쩍 마른 상태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사는 깜짝 놀라 노한에게 달려와 보고했고 노한이 초원에서 내려 가만히 속에 있던 여인을 살폈는데 여인은 젊었으나 사람인지 해골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형조판서 노한은 여인과 노복을 형조로 끌고 가서 조사를 했는데 노복은 위세가 당당한 형조판서가 직접 신문을 하자 부들부들 떨면서 묻는 말에 자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집현전 은교권채의 늙은 종으로 여종이 죽어가서 도성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가 죽으면 산에 묻으려고 했다는 것으로 노한은 형조참판, 형조참위와 함께 여인을 살펴보니 온몸은 맞은 멍투성이였습니다. 아무리 노비라고는 하지만 인간을 어찌 개돼지처럼 취급할 수 있단 말인가? 노한은 노복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는 탄식했으나 상대는 권력자인 권채라서 세종 9년 8월 20일 형조판서 노한은 부랴부랴 대궐에 들어가 세종에게 아뢰였습니다. 세종은 어이가 없어서 탄식을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는데 믿을 수 없는 일로 전례가 없는 포악한 일이었습니다. 권채는 집현전 은교라 전학계에 아뢰지 않고는 조사를 할 수가 없사옵니다. 나는 권채를 성품이 조용하고 옴뇨한 사람으로 여겼는데 그가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란 말인가? 이는 반드시 그의 아내가 조종을 해 그렇게 된 것 실터이니 모름지기 끝까지 조사해야 할 것이다. 권채가 덕금에게 그와 같은 짓을 한 연유는 무엇인가? 집현전 은교 권채는 일찍이 여종 덕금을 처부로 삼았는데 덕금이 병든 조모를 무난하고자 휴가를 청하여 얻지 못하였는데도 몰래 갔다고 합니다. 권채의 부인 정씨가 권채에게 호소하기를 덕금이 다른 남자와 간통하고자 하여 도망했습니다하니 권채가 여종의 머리털을 자르고 매질하고는 왼쪽 발에 고랑을 채워서 방에 가두었습니다. 정씨가 칼을 갈아서 그 머리를 배려고 견주니 여종 녹비란 자가 만약 목을 뱀다면 여러 사람이 알게 될 터이니 고통을 주어 저절로 죽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의 잔인함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어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권채의 직첩을 해소하고 아내와 함께 모두 잡아와서 국문하여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무한의 보고를 분석해보면 덕금은 병든 할머니를 문병하고 오게 해달라고 청했으나 권채가 허락하지 않자 몰래 달아나 할머니에게 갔다고 합니다. 이에 권채의 부인이 덕금을 다른 남자와 간통하여 달아났다고 모함했고 붕괴한 권채가 덕금을 잡아다가 모질게 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덕금이 과연 외간 남자와 간통을 했다는 것은 모함으로 보이는데 종이었던 덕금이 권채의 첩이 되었다면 신분 상승을 한 것이고 권채는 당시 30대로 장례가 보장되는 글을 뿌리쳤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문장은 아름다우나 사람은 그렇지 못하니 전대미문의 잔인한 짓을 저지른 권채는 죽은 부윤후의 아들로 어릴 때부터 문명이 높었는데 장성하자 시문을 잘하여 권채와 더불어 쌍벽을 이루면서 문장의 전형을 이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권채는 세종 20년 5월 10일에 우승지로 있다가 죽었는데 세종이 쌀 20석과 콩 10석, 종이 100권, 번곡 등을 부위를 내릴 정도로 아꼈던 인물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 겨우 40세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죽음에 경악하고 탄식했다고 하지만 각이에게 가혹하게 한 것은 그의 쟁쟁한 학문이나 문장의 진실성을 의심케 합니다. 형주판서 노화는 형주로 돌아오자 즉시 권채와 일가족을 잡아다가 공문했고 의금부에서는 권채를 낱낱이 조사한 뒤에 세종에게 아뢰었습니다.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8월 27일 임오 두 번째 기사 1427년 명 선덕 2년, 권채의 일에 대해서 의금부에서 개본을 올리다. 의금부에서 개하기를 덕금을 학대하여 거에 죽게까지 수척하고 권고하게 한 것은 권채의 아는 바가 아니며 남자종 구질금과 여자종 양덕의 말한 바가 형주에서 공초받은 것과 전혀 다르니 만약 한 군대로 귀착시키고자 한다면 마땅히 형벌을 써서 신문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나 종과 주인 사이에 일로써 형벌을 써서 신문하여 끝까지 캐내는 것은 미편합니다. 다만 정씨가 가죄의 명령을 듣지 않고 머리털을 자르고 포악하게 하고 권육을 준 죄만 형렬의 의거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단 권채를 석방하고 다시 정씨에게 덕금을 수척하게 하고 권육을 준 사유를 국문하여 아래라 하니 조금 후에 추국을 마친 개본을 바치었다. 임금이 이를 보고 말하기를 권채의 일은 비록 종과 주인 사이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노비가 스스로 고소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알고 추액한 것이니 종과 주인 사이의 일이라고 논한 것이 옳겠는가 여러 달을 포악하게 하여 거에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러 잔인하기가 이보다 심함이 없으니 어찌 국문을 하지 않고 그 실정을 이룰 수 있겠는가 그 일이 노비에 관계되는 것은 형벌로써 신문하여 다시 추액하고 권채가 만약에 참여하여 알았거든 또한 다시 잡아와서 신문하라 하였다. 의금부에서는 권채는 모르는 일이니 석방하고 부인만 조사를 하자고 세종에게 아뢰였는데 의금부는 권채가 저지른 일이 아니라 부인이 저지른 일이라며 형조와는 다르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세종은 일단 권채를 석방하고 다시 정씨에게 덕금을 수척하게 하고 권육을 준 사유를 국문하여 아뢰라고 명을 내리는데 의금부는 권채를 석방하고 부인 정씨를 신문하여 개본을 바쳤습니다. 판부사 변계량과 제약 윤회 총재사 신장의 계에 의하여 세종은 다시 명령을 내려 직첩은 회수하지 말고 의금부에서 국문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권채와 그의 부인 정씨는 의금부에 끌려와서도 자신들의 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형조 판사를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덕금은 비천한 첩이다. 집안일인데 어찌 형조에서 이를 다스린다는 말인가 권채가 눈을 부릅뜨고 의금부 당상관들에게 호통을 쳤고 권채의 부인 정씨 역시 형조 판사를 비난했는데 이에 의금부 제조 신상이 혀를 내두르며 세종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권채의 노비가 공처를 한 것이 형조에서와 다름이 없는데도 권채와 그 아내는 모두 실정을 고백하지 않고 허물을 형조 판사에게 돌리니 이 사람은 다만 그를 배울 줄은 알아도 부끄러움은 알지 못합니다. 의금부 제조 신상이 이 말은 지식인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었는데 바꿔 말하면 문장은 아름다워도 사람은 아름답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세종이 노하여 다시 조사를 명하는데 의금부에서는 이번에도 권채에게 유리하게 보고를 해서 세종은 권채는 직첩을 회수하고 외방에 부처시키고 정씨는 속장에 처했습니다. 속장은 장을 맡는 대신 그의 합당한 돈을 내는 것을 말하는데 이조판사 허조는 이런 조치에 강상의 문란함이 여기서부터 시작될까 두렵다고 진언을 합니다. 결국 세종은 권채의 관직만 파면시키게 했는데 이토록 잔인하고 엽기적인 사건이 파면과 속전으로 끝난 것은 세종이 권채를 지극히 신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권채의 포악하고 잔인한 행위는 그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소위 시문이 뛰어난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더욱 충격적인데 학대를 당한 여정 덕금은 끝내 회생하지 못하고 짚고 말았습니다. 권채와 같이 권력이나 폭력 앞에서는 나약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자신보다 약한 존재에게는 오히려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권채는 조사를 받으면서 여정이자 처빈 덕금이 부인 정씨에게 가혹한 고문을 당했을 때 외지에 있었다고 했으나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해보면 폭행치사에 책임이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사건이 표면화되자 오늘날 고위층들이 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권채도 부인에게 책임을 떠넘겨 허위로 가득 찬 지식인의 모습을 권채에게서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조선공중비사는 집현전 학사 권채의 이중성을 드러낸 노비 덕금 살인사건이었습니다.